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이거 한번 보면요.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에요.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한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당에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전에 평화만 찾다가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찬양드려야 되느냐. 하느님께 어떻게 경배드려야 되느냐. 춤입니다.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도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야구 딴 거 보셨죠? 예. 정대현 선수가 완아웃 상태예요. 주자 말루. 그냥 이 쿠바 선수들이 배틀을 거꾸로 잡고 쳐도 한 점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 스트라익에서 떨어지는 볼을 딱 던집니다. 땅볼을 딱 치니까 박진만 선수가 볼을 받아서 고용민 선수 이루수 고용민 선수한테 주고 고용민 선수는 승자리에서 누구한테 주죠? 이승엽 선수한테 줘서 갑자기 더블 아웃이 되죠. 그렇죠? 그 순간 던가웃에서 선수들이 뛰어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펄쩍펄쩍 끌어안고 춤췄죠?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바로 춤추는 거. 너무 좋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행복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느낄 때 인간은 극도로 행복합니다.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두높여 신께 경배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무가 있어요. 승무가. 꽤 오래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에 한 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췄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하면 우리는 캐바레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캐바레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춤이란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는 부처님의 공덕을 참미하는 작법 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있고 그 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저래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드리는데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 원, 천만 원 하는데 천주교교들은 미사엘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드리니까 500만 원,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돈 천만 원 내라고 하면 누가 그 천만 원을 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 걸. 그렇죠? 적어도 500만 원, 천만 원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춤이라는 건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 벚꽃 춤, 또 춤을 출 때 장구도 쓰죠. 북도 쓰죠. 검은고도 쓰죠. 악기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오르간 하나, 전자오르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 겐지즈강에 간 적이 있어요. 바라나시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본대요. 바라나시가 그 겐지즈강에 사람 이렇게 나무로 태워갖고 겐지즈강에 뿌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뿌리는데예요. 그런데 그 바라나시에 제가 갔을 때 마침 힌두교에서 가장 큰 축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가 종교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구가 7억이에요. 힌두교가 엄청난 인원이 믿는 신이에요. 신도 인도 인구만큼 많대요. 한 3억 정도 된대요. 신이.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제가 가던 날 대축제를 하는데 인도 힌두교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이지 1년 동안 술, 담배,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축제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겐지즈강 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승들이 춤을 추니까 초를 해갖고 겐지즈강에 뛰어 소원을 비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거의 축제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사진기 셔터를 그때 막 비님이 보슬보슬 왔거든요. 너무 터뜨려갖고 그게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이 빠졌어요. 저게 종교 행위구나. 저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께 드리는 경배구나. 천주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외화한 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어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자 또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위에서 내가 미사 참례를 나왔다는 건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건 교우들 탓이 아니야. 우리들 탓이야. 우리 신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경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제 뭐 저 같은 신부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신부님들은 좀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죠. 하다못해 무당도 굿할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또 저걸 쳤더니 무당의 한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게 무자예요. 한자의 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 신을 기쁘게 해둔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거기 저기 뭐야 그 무당이 거기서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혼자 절대 안 춥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온 회중이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종교 행위에서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춤을 안 추는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종교. 천주교가 춤을 안 춰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춤추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바람의 춤, 신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신의 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저는 춤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마을 공동체 연대의식도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연대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끈끈한 그런 정도 느끼고 같이 똑같은 율동을 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 제가 신학교 때 또 청년들을 데리고 대동 축제 같은 거 할 때 같이 춤을 추면요.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거기 있는 교우들이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든 본당 청년들이든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못 느껴요. 강강 수월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 느끼죠. 그만큼 춤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느님께 드러눕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각성당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각성당. 원통성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서서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사각은 뭐야? 저게 신부 입고 우리는 뒤에서 구경하고 그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 개신교 많은 개신교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안에가 다 둥그러요. 사각은 사각하고 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를 많은 성당에서 제대를 어떻게 앞으로 쭉 빼가지고 교우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를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제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우가 하나 되는 거죠. 맨날 구경하는 거야. 그 성가대는 뒤에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 그냥 들리고 이 성가대 뒤에 있는 구조도 내가 말씀드린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앞에 있어야지 찬양대가. 앞에 있어야지 왜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찬배를 드는지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워싱 댄스라고 하면 있어요. 워싱 댄스. 경배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 때는 1부에 때는 말씀, 2부에 때는 워싱 댄스로 다 같이 춤추면서 하느님께. 제가 분당에 있는 교회 하나 청년 예배 가보니까 천명이야. 천명이 서서 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하고 나면은 경배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경배 한 것 같죠.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죠. 이번에 2008 부산 해운대에서 어웨크니스라는 개신교에서 찬양, 경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보니까 그 해운대 넓은 데서 아이들이 춤추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천주교 학생미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둥대에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주벅이 만지작만지작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보일까 고개 팍 숙이고 있다가 집에 이제 주벅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증거물이라고. 나 성당 갔다 왔다 이걸로. 뭐라고. 너 갔다 왔어 안 갔어. 이거 내 주벅 봐봐 이거 갔다 왔지. 그냥 의무감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안 뜨거워지는 거죠. 춤을 춘다는 거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점잔하면 점잔할수록 이 마음이 이렇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춤춥니까 안 춥니까? 절대 춤 안 춥니다. 영어의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섬김, 엎드려 부복함, 입맞춤, 존경의 자세예요. 경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나와야죠. 행위로.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가 안 해요. 나는 우리 내가 불교를 보면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동적인 종교예요. 왜? 108배 하잖아요. 108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108배 한번 해봐.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아니 108번은 왜 꼭 부처님한테만 해야 돼? 우리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해야지. 온 세계가 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108배, 3000배. 3000배이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갖고 KBS에서 천장지구라는 티베트 라사로 술래하는 거. 2100km를 5채 투지하는 거야. 다섯 걸음 걷고 절하고 2000km를 가는 걸 보면서요. 내가 신부 생활을 17년 했는데 1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저게 신앙이구나. 나는 너무 쉽게 간다. 나뿐만 아니라 천주교교도 쉽게 가요 안 가요 지금 신앙생활. 거저가 거저. 여러분들 이슬람교 정확하게 하루에 다섯 번씩.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해틀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철저합니다. 우리는 거의 거저가요 거의. 옛날에는 성당에 장개틀이라도 있어갖고 꿇기라도 했지. 요즘 또 많이 안 친다고 장개틀 다 없어갖고 이제는 안 줘. 건방질 대로 건방져 가는 거야 계속 꿇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 하나 편안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평화. 안 줘? 그럼 딴 데 가보는 거야. 가봐도 그래도 천주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 가끔씩 들르는 교우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로 이제는 춤을 춰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된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 오더니 완전히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 10시에 혼자 성당에 와서 추세요. 문 걸어장고 어떻게? 문 걸어장고 하느님 오늘은 내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릴게요. 성가하면서 춤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보고 손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양손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한번 하느님께 이쁘게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구약성소를 보면 하느님 앞에서 춤추는 거 기본이에요. 모세가 그 지긋지긋한 에지프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미래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뭐를 쳤다? 춤을 추었다. 춤이라는 게 구약성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계약의 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껑충껑충 춤을 춥니다. 사무엘 학원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마포, 에포스를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린 정말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껑충껑충 춤을 춰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가 내가 만약에 춤추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쳤나 진짜. 천주교 신부가 체면을 차려야지 저게 뭐하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한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하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요. 백성들 앞에서 옷 벗고 춤췄다고. 말이 되는 얘기에요.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주님 시편에 인간이 무엇이게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네. 우리 집안이 무엇이게 이렇게 계속 다윗이 하는 노래에요. 계속 입만 열면 인간이 무엇이게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게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미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 다윗 춤추는 거 욕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춤추는 거 욕하면 굉장히 위험한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철면도 차려야 되고 점잔도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미갈의 신세가 될 거예요. 신양에 와서는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자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마디가 뭐였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논다. 우리 뛰어놔. 기뻐 뛰논다. 춤추는 거예요. 뛰노는 게 춤추는 거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 이렇게 성소의 전체에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성조들은 신앙의 성조들은 춤과 화답으로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길만 남아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애가 너무 커. 춤춰야 돼? 안춰야 돼?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이제 출 거죠?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래니까. 이렇게 춘 사람이 있어요. 199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빙앤의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 그렇게 춤을 췄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들고 가고 월요일날은 항상 성당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나를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춤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자기 수녀의 수녀님들 막 보석으로 치장해 줬어요. 하느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해라? 보석으로 가장 값지게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천주교교들 우울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은 서울 모범당에 굉장히 큰 성당에 한 천명 정도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양복을 다 우중충한 걸 다 입고 온 거예요. 까만. 자매님들도 이쁜 옷은 거의 안 입고 와서 우중충한 것만 다 입고 왔어요. 우울하니까 우리는 밝은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해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갖고 그냥 전체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구나.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속을 배웠어요. 그 유치원에서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아 얘가 올챙이, 개 올까? 올챙이 한 마리 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록실록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야 이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속 좀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해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주우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아 옆집 애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으라고 그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천 원 내면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내 종이 돼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배를 해야만이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세요? 춤추세요. 우리 천주교가 장자의 상속권이 있다고 버티고 있지만 저절로 구원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를 보면요. 상속은 장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이사학이 장자였어요? 다윗이 장자였어요? 솔로몬이 장자였어요? 장자 아니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계보를 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건방지게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점잠 빼고 앉아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춤을 춥시다. 제가 파파 뉴기니의 내 동창신부가 외방성교의 동창신부가 본당 마당교구의 한로파 성당에 본당신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동창이니까 내가 한로파를 갔어요. 이름이 왜 한로파냐면 그 성당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정말 그림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당 가려면 등산을 해야 돼. 그래서 3시간, 4시간씩. 그리고 이 교우들이 어떻게 맨발로 올라옵니다. 맨발로 올라와. 성당 주일날 입는 옷은 하얀, 평상시에는 거의 옷도 안 입고 있어요. 다 그냥 정말 가슴도 다 그리고 다니는데 주일날만은 옷을 다 싸들고 와요. 그래갖고 산 꼭대기 딱 올라오면 바로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데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헬로우 파파, 하느님 안녕. 그래서 성당 이름이 한로파 성당이에요. 한로파 성당. 거기 성당에 갔는데 내가 이제 주일인데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나중에 평화방송하고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16, 17살짜리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성소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구나. 나는 하느님께 헛경배 드렸다. 이제까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 바구니, 꽃 이런 거 막 포도주, 빵 이런 거 딱 해갖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느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이렇게 보다가 딱 헬로파 보면 그쪽으로 눈이 그냥 팍 꽂히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뭐해,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정말로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우리 천주교가 그나마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 때 보면 한복 입고 이쁘게 앞에서 찬양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하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령 세미나 하는 사람들 무슨 정신 나가고 약간 막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찬양의 맥을 잇는 공동체예요. 고마워해야 돼. 성령 세미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기도회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 난 신부님한테 성당 나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한 거다. 성령 세미나 나가세요. 잘 찾아서 가세요. 용한 데만 찾아 나가지 말고. 제가 또 우리 소리 성가대에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들을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 창시하신 김창인 필립보 신부님 팔순 잔치에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의 주요 자비송, 대형광송 이거 춤으로 표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개신도 성도들도 신부님 아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천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는지 몰랐다고. 거의 안 쓰는 거지만 그분들은 와서 완전히 반한 거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례가 훨씬 살아 움직일 것 같아. 우리 전례가 생동감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 세미나 받는 여러분들이 맨 앞장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앞장 쓸 자신 없으면 후원이라도 좀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춤으로라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가로라도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천주교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 복장이 터져요. 제가 정말 많은 성당에 가서 피정지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참 많이 하는데 성가 소리 들어보면 그냥 막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내가 한 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서.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이마소서 151번 이거 이거 한 번 보면요. 이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어 이마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에요.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불러냐면 주여 이마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요?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고 그래. 찬양대라고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의 죽은 사람들 것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밈음이 굉장히 많은 노래에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에요. 풀립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요. 풀립 끝에 맺혀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아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고개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불러요. 이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토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 뒤에 죽어갖고 몇 년 뒤에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정말로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는 막 승질나잖아요. 태장성과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라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라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이 노래 그렇게 불러면 안 돼요.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 거 아니야.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원조들이 원조들이 여섯 박자 다 해주고 범죄하는 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는 거야. 끌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성가대 모든 천주교의 성가대들이 고민이 뭐냐면 성가대 단원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놈은 성가대 단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성가 좀 하라고 그러면 그냥 꽁문을 뺍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요.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서는 빠르고 좋고 즐거운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는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가대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 찬양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성가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성가대 그런데 그냥 성가대만 하라고 하면 꽁문을 뺄요. 노래방 가면 그냥 마이크 안 뺏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가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가가 지금 우리 지금 대중하고 교우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조금 더 우리가 곡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전례를 참여했냐면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를 했어요. 암브로시오 전례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는데 그날이 마침 십자가현양축일이었어요. 9월 14일 십자가현양축일인데 거기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이 암브로시오 전례하는 성당이에요. 제가 그날 한 시간 전에 가서 그 전례에 참여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뒤에 성당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다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성가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맨 앞에 있는데 성가대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성가대원이 됐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게 학교야 그냥. 학교야 바로 성가대가 바로 학교야. 나가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도 틀려요. 얼마나 버스가 멋있는지 우리나라 야구선수들 타고 다니는 운동선수들 타고 다니는 버스 있죠. 그런 게 두 대인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현양축일에 그 높은 밀라노 성당 막 첨탑이 빼죽빼죽한 그 높은 성당에 하나의 가마가 제대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폴리포니 곡이라고 여섯 육부곡을 부르는데요. 정말 이게 천당인지 뭐 구분이 안 돼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파이프 오르간 전자 오르간도 아니고 파이프 오르간 그냥 확 하지 빛이 쫙 한 5분 올라가는데 5분 내내 얘네들이 성가를 하는데 이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빛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빛이 딱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조명을 쫙 비춰갖고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그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겠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받아갖고 너무 감동받아갖고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자 성당들 또 큰 성당들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베르디 은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이가 그래 걔는 뭐 주일미살 한 번도 안 빠지네 지금 나이가 서른다섯인데도 한국에 들어와도 천주교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돌아도 천주교는 키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가대가 다 키워준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명성교회의 솔리스트 합창단이 300명인데 솔리스트 중에 50명이 교수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승는 것 자체 그리고 그냥 애들을 막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음악 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천주교는 가진 자산은 무지하게 많지 좋은 곡들도 너무너무 많지 정말 꿈도 못 꾸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뭐 경배 찬양 이거 필요 없어.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전례가.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50명. 걔네들이 지금 다 유학 나가있어요. 초등학교. 걔네들이. 평택의 애들이. 키우기만 하면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30만 50만 원 돼갖고 그냥 한 2년 되니까 처음에는 막 삑사리내고 깽깽거리더니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를 연주를 해드려니까 애들이. 정말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천주교 안에는 자산이 무궁무진해.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죽이고 있어? 그래서 점잔하신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성가에 동원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역대기 상권 25장을 보면 다윗은 예배 책임자들을 뽑아 비파와 수금,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자바라는 뭐냐. 꽝꽝 치는 거 있죠. 그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그 성가대 수가 몇 명이냐면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288명. 나는 여기 명동성당에서 한 번도 줄 미사를 못 봤는데 명동성당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0명 되나요? 200명도 더 돼요? 네. 성가대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찬양 규모가 더 커집니다. 역대기 학원에 보면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윈 성가대, 곧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가대원들은 다 이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가대를 다 이쁜 옷을 입죠.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재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성가대를 사제라고 표현해요. 성가대를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있었다. 나팔수만 12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시대도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춰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연은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이 정도는 대하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뭘 갖고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하고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우리를 찬양해 주고 누가 우리를 경배해 줘? 하느님 우리를 찬양해 주고 하느님 우리를 경배해 주는 거. 마음의 평화 얻으시라고. 계속. 제가 또 불란서 떼제 공동체에서 불란서 떼제 막공이라는 조그만 떼제 공동체에 가서 피정을 했었어요. 갔는데요. 거기는요. 한 주일에 3천 명씩 와요. 그런데 종교 구분 없어요. 천주에 계신 건 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 와 보니까 또 밀라노는 엄청난 전례인데 거기는 성가가 아주 단순해. 내가 그 악보를 갖고 왔는데 지금 그 악보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음이 딱 한음절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7시, 저녁 7시 미사했어요. 그걸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천주교도 오로지 찬양이라는 이름만 피정집이 딱 운영돼갖고 어느 누구나 가서 찬양 드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다. 아마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장을 안 펼쳐줘서 그렇지. 장만 펼쳐주면 정말로 휴가 때 어떻게 해? 가서 난 이번에는 난 올 여름 휴가는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게 내 프로그램이야. 그래갖고 딱 찬양 드리고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받은 은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왔다. 저는 그건 최고의 피정이라고 생각드려요. 이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게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뭐만 이게 최고가 돼 있어. 귀만 이게 완전히 그냥 최고가 돼 있는 귀만. 제가 또 네오 까떼꼬메나토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전례예요. 전 가족이 함께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전 가족이. 그래서 가보니까 한 300명이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을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처음 끝까지 다 노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하멘.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 한 사... 물론 이태리 말로 하는 걸 내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을 노래하는데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북 7대 아이들이 추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기타 7대 치고. 그리고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박수로 맞추고. 그다음에 큰 애들은 트라이앵글 집에서 캐스터넷스 갖고 와갖고. 그렇게 와갖고 그냥 3시간 내내가 그냥 춤추고 그냥 찬미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찬양도 천주긴 이상하게 해요. 그럼 주일학교 애들 따로 엄마 따로 안 가요. 다 같이 가족이 가지. 우리처럼 따로 안 가요.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은 성당 안 다니는 척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야 오늘 우리 순교자 성월이니까 오늘 자기 전에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순교자 창가 부르고 오늘 우리 자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성당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당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한단 말이야.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떼재기도 하고 춤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은 특별하게 하느님께 춤도 추고 찬양도 드리자고. 신부님 기도 시간이 얼마나?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두 시간을 어떻게 해 신부님. 우리가 1년에 한 번 놀러 왔는데 두 시간이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한 시간으로 줄여주세요. 대부분의 진행자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한 시간으로 해보자. 그 대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보자. 대개 그렇게 지루할 것 같은 기도 시간이 세 시간 항상 걸려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래. 난 자러 가야 되는데 더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두 시간 그러면 눈이 이만해지는 거 두 시간이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와서 그러고. 그리고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 세 시간도 한단 말이야. 요즘 우리 한국천주교의 신상옥 씨 또 현정수 신부 또 우리 후배 김태진 신부들이 좋은 곡들 많이 해갖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정말 편안한 진앙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뭐가 있어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줄메달 꽉꽉 차는 거면 기적이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성체, 성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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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 감사해야 돼. 성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종은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느님을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춤, 노래 얘기했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간지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지라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자란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차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이런 이와는 상종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1.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줘야 한다. 2.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3.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그의 눈꽃만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자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너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버려 양심이란 것이 없는 족속들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들쳐내거나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어딜 가나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과 새치 혀로 기회를 얻으려는 야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상대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꾼의 속셈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꾼들만이 득세하는 조직은 반드시 폐망하고 썩어들어간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하루빨리 벗어나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대한테 입바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한순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성당에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전에 평화만 찾다가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찬양드려야 되느냐 하느님께 어떻게 경배드려야 되느냐 춤입니다.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야구 딴 거 보셨죠? 네. 정대현 선수가 원아웃 상태예요. 주자 말루. 그냥 쿠바 선수들이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한 점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스트라이크에서 떨어지는 볼을 딱 던집니다. 땅볼을 딱 치니까 박진만 선수가 볼을 받아서 고용민 선수 이루수 고용민 선수한테 주고 고용민 선수는 승자를 해서 누구한테 주죠? 이승엽 선수한테 줘서 갑자기 더블 아웃이 되죠. 그렇죠? 그 순간 던가웃에서 선수들이 뛰어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펄쩍펄쩍 끌어안고 춤췄죠?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바로 춤추는 거. 너무 좋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행복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느낄 때 인간은 극도로 행복합니다.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두높여 신께 경배 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무가 있어요. 승무가 꽤 오래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에 한 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쳤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하면 우리는 캬바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캬바레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춤이란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는 부처님의 공덕을 참미하는 작법 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있고 그 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절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드리는데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아휴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천주교교들은 뭐 미사일물 2만원 3만원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드리니까 500만원 1000만원 하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돈 1000만원 내라고 누가 그 1000만원을 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원으로 해결 안 될걸? 그렇죠? 적어도 500만원 1000만원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춤이라는 건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 벚꽃 춤 또 춤을 출 때 장구도 쓰죠. 북도 쓰죠. 거문고도 쓰죠. 악기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오르간 하나 전자 오르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 겐지즈강에 간 적이 있어요. 바라나시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본대요. 바라나시가 그 겐지즈강에 사람 이렇게 나무로 태워갖고 겐지즈강에 뿌리는 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뿌리는데 근데 바라나시에 제가 갔을 때 마침 힌두교에서 가장 큰 축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가 종교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구가 7억이에요. 힌두교가 엄청난 인원이 믿는 신이에요. 신도 인도 인구만큼 많대요. 한 3억 정도 된대요. 신이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요. 종교적으로 근데 제가 가던 날 대축제를 하는데 인도 힌두교 신학교의 신학생들이지 1년 동안 술, 담배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축제만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겐지즈강 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승들이 춤을 추니까 초를 해갖고 겐지즈강에 뛰어 소원을 비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거의 축제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기 셔터를 그때 막 비님이 보슬보슬로 왔거든요. 너무 터트려갖고 그게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이 빠졌어요. 저게 종교 행위구나. 저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게 드리는 경배구나. 천주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외화한 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어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저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위에서 내가 미사 참례를 나왔다는 건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건 교우들 탓이 아니야. 우리들 탓이야. 우리 신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경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제 뭐 저 같은 신부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신부님들은 좀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죠. 하다못해 무당도 굿할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또 저걸 쳤더니 무당의 한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게 무자예요. 한자에 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 신을 기쁘게 해둔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거기 저기 뭐야 그 무당이 거기서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혼자 절대 안 춥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온 회중이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종교 행위에서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춤을 안 추는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종교 천주교가 춤을 안 춰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춤추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바람의 춤 신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신의 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저는 춤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마을 공동체 연대의식도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연대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끈끈한 그런 정도 느끼고 같이 똑같은 율동을 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 제가 신학교 때 또 청년들을 데리고 대동 축제 같은 거 할 때 같이 춤을 추면요. 정말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거기 있는 교우들이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든 본당 청년들이든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못 느껴요. 강강수월래 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 느끼죠. 그만큼 춤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느님께 드러눕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각성당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각성당. 원통성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서서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사각은 뭐야 저게 신부 입고 우리 뒤에서 구경하고 그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 개신교 많은 개신교 교회들 한 번 보세요. 안에가 다 둥글해요. 사각은 사각하고 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를 많은 성당에서 제대를 어떻게 앞으로 쭉 빼갖고 교우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를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제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우가 하나 되는 거죠. 맨날 구경하는 거야. 성가대 뒤에 있어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 그냥 들리고 이 성가대 뒤에 있는 구조도 내가 말씀드린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앞에 있어야지 찬양대가 앞에 있어야지 왜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찬미를 드는지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워십댄스라고 하면 있어요. 워십댄스 경배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 때는 1부에 때는 말씀 2부에 때는 워십댄스로 다 같이 춤추면서 하느님께 제가 분당에 있는 교회 하나 청년예배가 보니까 천명이야. 천명이 서서 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하고 나면 경배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경배한 것 같죠.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죠. 이번에 2008 부산 해운대에서 어웨크니스라는 개신교회에서 찬양 경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보니까 그 해운대 넓은 데서 아이들이 춤추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천주교 학생미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둥대에 애들이 앉아서 그냥 주버 만지작 만지작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보일까 고개 팍 숙여있다가 집에 주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증거물이라고 나 성당 갔다 왔다 이거 이걸로 뭐라고 너 갔다 왔어 안 갔다 이거 내 주버 봐봐 이거 갔다 왔지 그냥 의무감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안 뜨거워지는 거죠. 춤을 춘다는 거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점잔하면 점잔할수록 이 마음이 이렇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춤춥니까? 안 춥니까? 절대 춤 안 춥니다. 영어의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섬김 엎드려 부복함 입맞춤 존경의 자세예요. 경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나와야지 행위로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가 안 해요. 나는 우리 내가 불교를 보면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동적인 종교예요. 왜? 108배 하잖아. 108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한 108배 한번 해봐.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아니 108배는 왜 부처님한테만 해야 돼? 우리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해야지. 온 세계가 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108배 3000배 3000배이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어제요 저녁에 잠이 안 와갖고 KBS에서 천장지구라는 그 티베트 라사로 순례하는 거 2100킬로를 오체 투지하는 거야. 다섯 걸음 걷고 절하고 2000킬로를 가는 걸 보면서요. 신부 내가 신부 생활 이제 17년 했는데 1년 그러니까 1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야. 180일 동안 저게 신앙이구나. 나는 너무 쉽게 지금 너무 쉽게 간다. 나뿐만 아니라 천주교교도 쉽게 가요 안 가요? 신앙 생활 거저가 거저. 여러분들 이슬람교 정확하게 하루에 다섯 번씩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해틀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철저합니다. 우리는 거의 거저가요. 옛날에는 성당에 장게틀이라도 있어갖고 꿇기라도 했지. 요즘 또 많이 앉힌다고 장게틀 다 없어갖고 이제는 안 줘요. 건방질 대로 건방져가는 거야. 계속 이제 꿇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 하나 편안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평화. 안 줘? 그럼 딴 데 가보는 거야. 가봐도 그래도 천주교 밖에 없는 것 같아. 가끔씩 들르는 교우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로 이제는 춤을 춰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된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 오더니 완전히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 10시에 혼자 성당에 와서 추세요. 문 걸어장고 어떻게? 문 걸어장고 하느님 오늘은 내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릴게요. 성가하면서 춤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보고 손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양손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한번 하느님께 한번 이쁘게 좀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구약성소를 보면 하느님 앞에서 춤추는 거 기본이에요. 모세가 그 지긋지긋한 에지프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미래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뭐를 쳤다? 춤을 추었다. 춤이라는 게 구약성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계약의 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쁜 나무지 껑충 껑충 춤을 춥니다. 사무엘 학원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마포 에포스를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린 정말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껑충껑충 춤을 춰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가 내가 만약에 춤추면 여러분들 이렇게 미쳤나 진짜 천주교 신부가 체면을 차려야지 저게 뭐하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누가 하냐면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한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 하더군요. 하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요. 백성들 앞에서 옷 벗고 춤췄다고 말이 되는 얘기에요.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 주님 시편에 인간이 무엇이게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네. 우리 집안이 무엇이게 이렇게 계속 다윗이 하는 노래에요. 계속 입만 열면 인간이 무엇이게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게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미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 다윗이 춤추는 거 욕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춤추는 거 욕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철면도 차려야 되고 점잔도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미갈의 신세가 될 거예요. 신양에 와서는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자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마디가 뭐였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논다. 우리 뛰어놔. 기뻐 뛰논다. 춤추는 거예요. 뛰노는 게 춤추는 거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 이렇게 성소의 전체에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성조들은 신앙의 성조들은 춤과 화답으로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길만 남아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애가 너무 커. 춤춰야 돼? 안 춰야 돼? 출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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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출 거죠? 출발해요.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래니까. 이렇게 춘 사람이 있어요. 199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빙앤의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 그렇게 춤을 췄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들고 가고 월요일날은 항상 성당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나를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춤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자기 수녀의 수녀님들 막 보석으로 치장해줬어요. 하느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해라? 보석으로 가장 값지게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천주교교들 우울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은 서울 모범당에 굉장히 큰 성당에 한 천명 정도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양복을 다 우중충한 걸 다 입고 온 거예요. 까만. 자매님들도 이쁜 옷은 거의 안 입고 와서 우중충한 것만 다 입고 왔어요. 우울하니까 우리는 밝은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해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갖고 그냥 전체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구나.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송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아 얘가 올챙이송 개울가에 올챙이송 한 마리 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요 안 이뻐요? 야 이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송 좀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해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주우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아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으라고 그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응? 천원 내면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내 종이 돼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배를 해야만이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세요? 춤추세요. 우리 천주교가 장자의 상속권이 있다고 버티고 있지만 저절로 구원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성설을 보면 상속은 장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이사학이 장자였어요? 다윗이 장자였어요? 솔로몬이 장자였어요? 장자 아니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계보를 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건방지게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점잠 빼고 앉아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춤을 춥시다. 제가 파파 뉴기니의 내 동창신부가, 외방성교의 동창신부가 본당, 마당교구의 할로파 성당의 본당신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있으니까 동창이니까 내가 할로파를 갔어요. 이름이 왜 할로파냐면은 그 성당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정말 그림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당 가려면 등산을 해야 돼. 그래갖고 3시간, 4시간씩. 그리고 이 교우들이 어떻게 맨발로 올라옵니다. 맨발로 올라와. 옷도 갈아입고. 성당 주일날 입는 옷은 하얀. 평상시에는 거의 옷도 안 입고 있어요. 다 그냥 정말 가슴도 막 다 그리고 다니는데 주일날만은 옷을 다 싸들고 와요. 그래갖고 산 꼭대기에 딱 올라오면은 바로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데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헬로파파, 하느님 안녕. 그래서 성당 이름이 할로파 성당이에요. 할로파 성당. 거기 성당을 갔는데 내가 이제 주일인데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나중에 평화방송하고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16, 17살짜리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성소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구나. 나는 하느님께 헛경배 드렸다. 이제까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 바구니, 꽃, 이런 거, 포도주, 빵 이런 거 해갖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느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이렇게 보다가 딱 헬로파 보면은 그쪽으로 눈이 그냥 팍 꽂히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 뭐 해,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정말로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우리 천중교가 그나마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 때 보면은 한복 입고 이쁘게 앞에서 찬양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하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성령 세미나 하는 사람들 무슨 정신 나가고 약간 막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찬양의 맥을 잇는 공동체예요. 고마워해야 돼. 성령 세미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기도회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 난 신부님한테 성당 나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한 거다. 성령 세미나 나가세요. 잘 찾아서 가세요. 용한 데만 찾아 나가지 말고. 제가 또 우리 소리 성가대에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들을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 창시하신 김창인 필립보 신부님 팔순 잔치에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에 주여 자비송, 대형광송 이거 춤으로 표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개신도 성도들도 신부님 아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천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는지 몰랐다고. 거의 안 쓰는 거지만 그분들은 와서 완전히 반한 거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례가 훨씬 살아 움직일 것 같아. 우리 전례가. 막 생동감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 세미나 받는 여러분들이 맨 앞장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앞장 쓸 자신 없으면 후원이라도 좀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춤으로라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가로라도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천주교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 복장이 터져요. 제가 정말 많은 성당에 가서 피정지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참 많이 하는데 성가 소리 들어보면 그냥 막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내가 한 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서.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이마소서 151번 이거 이거 한 번 보면요. 이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주여 이마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에요.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이마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고 그래. 찬양대라고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밈음이 굉장히 많은 노래에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에요.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풀잎 끝에 맺혀진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아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요 이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불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 전에 죽어가지고 몇 년 전에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사야. 이 노래 정말로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는 막 승질나잖아요. 태장성과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라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라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이 노래 그렇게 불러면 안 돼요.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 거 아니야.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원조들이 여섯 박자 다 해주고 범죄하는 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는 거야. 끌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천주교의 성가대들이 고민이 뭐냐면 성가대 단원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놈은 성가대 단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성가 좀 하라고 그러면 그냥 꽁문을 뺍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요.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서는 빠르고 좋고 즐거운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는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가대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느님 찬양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성가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성가대. 그런데 그냥 성가대만 하라면 꽁문을 뺐요. 노래방 가면 그냥 마이크 안 뺏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가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가가 지금 우리 지금 대중하고 교우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조금 더 우리가 곡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전례를 참여했냐면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를 했어요. 암브로시오 전례.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는데 그날이 마침 십자가 현양축일이었어요. 9월 14일 십자가 현양축일인데 거기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이 암브로시오 전례하는 성당이에요. 제가 그날 한 시간 전에 가서 그 전례에 참여하려고 앉아있었어요. 뒤에 성당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다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성가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맨 앞에 있는데 성가대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주교자 성당의 성가대원이 됐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게 학교야 그냥. 학교야 바로 성가대가 바로 학교야. 나가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도 틀려요. 얼마나 버스가 멋있는지.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타고 다니는 운동선수들 타고 다니는 버스 있죠. 그런 게 두 대인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현양 추길에 그 높은 밀라노 성당 막 첨탑이 뺄죽뺄죽한 그 높은 성당에 하나의 가마가 제대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폴리포니 곡이라고 여섯 육부 곡을 부르는데요. 정말 이게 천당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파이프 오르간 전자 오르간도 아니고 파이프 오르간 그냥 확 하지. 빛이 쫙 한 5분 올라가는데 5분 내내 얘네들이 성가를 하는데 이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빛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빛이 딱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조명을 쫙 비춰갖고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겠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받아갖고. 너무 감동받아갖고.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자 성당들 또 큰 성당들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베르디 음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이가 그래. 걔는 뭐 줄미살 한 번도 안 빠지네. 지금 나이가 서른다섯인데도. 한국에 들어와도 천주교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돌아도 천주교는 키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가대가 다 키워준다는 거예요. 명성교회의 솔리스트. 합창단이 300명인데 솔리스트 중에 50명이 교수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승는 것 자체. 그리고 그냥 애들을 막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음악 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천주교는 가진 자산은 무지하게 많지. 좋은 곡들도 너무너무 많지. 정말 꿈도 못 꾸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경배 찬양 이거 필요 없어.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전례가.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50명. 걔네들이 지금 다 유학 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걔네들이. 평택의 애들이. 키우기만 하면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30만 50만 원 돼갖고 그냥 한 2년 되니까 처음에는 막 삑사리내고 깽깽거리더니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를 연주를 해드려니까 애들이. 정말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천주교 안에는 자산이 무궁무진해.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죽이고 있어? 그래서 점잖으신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성가에 동원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역대기 상권 25장을 보면 다윗은 예배 책임자들을 뽑아 비파와 수금,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자바라는 뭐냐. 꽝꽝 치는 거 있죠. 그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그 성가대 수가 몇 명이냐면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명동성당에서 한 번도 줄 미사를 못 봤는데 명동성당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0명 되나요? 200명도 더 돼요? 네, 성가대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찬양 규모가 더 커집니다. 역대기 학원에 보면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의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윈 성가대, 곧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옛날에도 성가대원들은 다 이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가대를 다 이쁜 옷을 입죠.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재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성가대를 사제라고 표현해요. 성가대를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있었다. 나팔수만 12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 시대도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춰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이 정도는 대하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뭘 갖고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하고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우리를 찬양해 주고 누가 우리를 경배해 줘? 하느님 우리를 찬양해 주고 하느님 우리를 경배해 주는 거. 마음의 평화 얻으시라고. 계속. 제가 또 불란서 떼제 공동체에서 불란서 떼제 막공이라는 조그만 게 떼제 공동체에 가서 피정을 했었어요. 갔는데요. 거기는요. 한 주일에 3천 명씩 와요. 그런데 종교 구분 없어요. 천주에 계신 건 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또 밀라노는 엄청난 전례인데 거기는 성가가 아주 단순해. 내가 그 악보를 갖고 왔는데 지금 그 악보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음이 딱 한음절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7시, 저녁 7시 미사했어요. 그걸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천주교도 오로지 찬양이라는 이름만 피정집이 딱 운영돼서 어느 누구나 가서 찬양 드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다. 아마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장을 안 펼쳐줘서 그렇지. 장만 펼쳐주면 정말로 휴가 때 어떻게 해? 가서 난 이번에는 난 올 여름 휴가는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게 내 프로그램이야. 그래갖고 딱 찬양 드리고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받은 은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왔다. 저는 그건 최고의 피정이라고 생각드려요. 이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게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뭐만 이게 최고가 돼 있어. 귀만 이게 완전히 그냥 최고가 돼 있는 귀만. 제가 또 네오 까떼꼬메나토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전례예요. 전 가족이 함께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전 가족이. 그래서 가보니까 한 300명이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 시간을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 처음 듣기까지 다 노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하멘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 한 사... 물론 이태리 말로 하는 걸 내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 시간을 노래하는데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북 7대 아이들이 추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키타 7대 치고. 그리고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박수로 맞추고. 그다음에 큰 애들은 트라이앵글 집에서 캐스터넷스 갖고 와갖고. 그렇게 와갖고 그냥 세 시간 내내가 그냥 춤추고 그냥 찬미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찬양도 천주기는 이상하게 해요. 그럼 주일학교 애들 따로 엄마 따로 안 가요. 다 같이 가족이 가지. 우리처럼 따로 안 가요.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은 성당 안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해요. 야 오늘 우리 순교자 성월이니까 오늘 자기 전에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순교자 창가 부르고 오늘 우리 자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성당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당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한단 말이야.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떼재기도 하고 춤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은 특별하게 하느님께 춤도 추고 찬양도 드리자고. 신부님 기도 시간이 얼마나?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2시간을 어떻게 해 신부님. 우리가 1년에 한 번 놀러 왔는데 2시간이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1시간으로 줄여주세요. 대부분의 진행자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1시간으로 해보자. 그 대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보자. 대개 그렇게 지루할 것 같은 기도 시간이 3시간 항상 걸려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래. 난 자러 가야 되는데 더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2시간 그러면 눈이 이만해지는 거 2시간이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1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와서 그러고. 그리고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 3시간도 한단 말이야. 요즘 우리 한국천주교의 신상옥 씨 또 현정수 신부 또 우리 후배 김태진 신부들이 좋은 곡들 많이 하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정말 편안한 진앙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뭐가 있어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줄메달 꽉꽉 차는 거면 기적이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성체, 성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성체에 감사해야 돼. 성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종은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느님을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춤, 노래 얘기했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간지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지라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잘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차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이런 이와는 상종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1.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줘야 한다. 2.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3.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그의 눈꽃만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자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너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버려 양심이란 것이 없는 족속들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들쳐내거나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어딜 가나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과 새치 혀로 기회를 얻으려는 야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상대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꾼의 속셈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꾼들만이 득세하는 조직은 반드시 폐망하고 썩어 들어간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하루빨리 벗어나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대한테 입바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